보겠습니다. 코롱인더 코롱인더 딱 기억하셔야죠. 코롱인더는 어느 쪽인가? 코롱인더는 자동차 쪽이다. 자동차 쪽에서도 어느 쪽인가? 타이어 코드 쪽이다. 코롱인더 제가 이제 예전에 바닥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. 어쨌든 간 이제 시장은요. 새로운 시장이 개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 시장에 대한 이슈나 이야기들이 결국은 자동차 쪽도 당연히 역격일 거고 2차전제에 대한 흐름이겠죠. 그래서 코롱인더는 2가지가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 쪽이고. 그 다음에 타이어 코드 쪽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쪽도 메타버스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사양이겠죠. 코롱인더 같은 경우 주가가 충분히 올라갔다가 지금 일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좀 되실 거예요. 이거 너무 많이 빠지는 거 아닌가. 그 다음에 시장에서 조금 소외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충분히 좀 빠진 것 같습니다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자동차주가 나빠서 빠진 건 아니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 디스플레이 쪽이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한 번 시세를 쭉 줬잖아요. 여기서 빠지게 되면 종목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위험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8만 1900원의 비중은 10%인데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차익 실현할 사람들이 차익 실현을 했다.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은 뭐예요? 살 사람들이 지금은 또 사고 있다.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제는 매도의 흐름보다는 매수의 흐름이 만들어질 자리다. Don't worry, be happy할 자리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자동차에 대한 어떤 수기화, 그 다음에 코롱인더에 대한 어떤 포지셔닝을 봤을 때 한 9만 원 정도가 지금은 저항이 좀 잡힙니다. 그래서 8만 5천 9백 원이면 충분히 수익 보시고 나오실 수 있다. 목표가 9만 원 제시드리고요. 손절 라인 7만 원 제시드릴 테니까 Don't worry, be happy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. 지금 좀 빠진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